무시해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주겠어 네 옆에 앉아있는 그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나를 헤맬까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오승연 씨 참가 아 잘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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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우리 필충만한 우리 아기 엄마 아휴 어이구 아 우리 또 우리 아기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성공한 팀이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둘째는 이거 만약에 방송 보면 운다 엄마 왜 저래 이러면서 크래면 괜찮은데 둘째는 이렇게 울 수 있어요 두 개 환상의 조합이네요 자 좋아요 맘차 윤종신 본능적으로 아 김혜인 씨 사장님이죠 네 아 윤 사장 윤 사장 야 이거 사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이 있진 못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친 대신 막 끌릴 뿐이야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사랑의 것만 같아 내가 택했던 그 마음은 이거 어떡해 내가 이 노래 실패하면 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소송이란 게 있잖아 소송 우리가 물어주고 나오면 돼 자 그래서 김태훈 오승훈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장재영 정재윤 대 우승실 김희진 자 먼저 모실 두 분입니다 우리 정재윤씨와 장재영씨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니 정재윤씨는 진짜 그대로에요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용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하 뷰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얼굴 신체 이런 거 신경 굉장히 많이 써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지금 피부관련 자격증만 국내외 12개래요 그러니까요 네 전문가세요 그렇죠 가볍게 우리 주부님들이나 또 어린 청소년들 집에서 꼭 에스테틱 이런 데 안 가더라도 네네 딱 하나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런 데가 늘어져요 이제 나이 되면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끼고요 로션을 하고 크림이랑 뭐 이런 거 다 발랐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바른 다음에 미끄럽게 해야 돼요 그 대신 그냥 맨 얼굴에 하시면 안 되고요 아픈데? 아픈데? 바르고 나서 좀 세게 하셔야 돼요 아픈데? 아픈데? 우리 외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남 메뉴가 뭐예요? 어디요? 예 그 호텔 쪽에서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랑 피자 그리고 파스타 이런 거 좀 하고 있고요 네 이거 한번 해줘요 왜요? 이거 한번 해줘요 이거 임팩트 있게 여러분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걸로 파스타를 이렇게 농답입니다 농답이에요 자 그리고 두 분의 맞설팅입니다 우순실 김민진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순실씨 하면은 잃어버린 우산이 참 유명한데 그렇죠 이 노래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대학가요제를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한양대 작곡가 다니고 있었을 때 그때 시대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대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 그다가 나중에 그동안 업적을 생각해서 와달라 명예 졸업을 또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앞서갔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우순실씨의 파트로 김희진씨 네 포크계의 아이유 기타치면서 놀아다보니까 선배님들이 별명을 붙여주신게 포크계의 아이유라고 아이유라고 하기엔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크계의 7080계 그렇죠 아이유 말고 어른이유 하면 돼요 포크계의 어른이유 아이유 아니고 어른이유 포크계의 어른이유 자 그럼 먼저 우리 정재윤씨